동양 3840 트랙터 판매지역 강원도 동해시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매물품 동양 3840 트랙터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강원도 동해시 시동 잘 걸리고 유압작동 잘 됩니다. 사륜구동 되구요. PTO 기어 손상으로 조인트 구동은 안됩니다. 판매자 목 짧은 기린 현재는 제설블레이드 달아서 사용중이구요. 판매가격 100만원입니다. 판매자 연락처 등 상세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동양 3840 트랙터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연락처 등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http.com zip.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